가운데 정면을 보시고 기자님들 향해서 웃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어주시고요. 손 흔들어주시고요. 저희 소속사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많이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트도 부탁드릴게요. 하트 하트. 아크를 보시고 하트. 감사합니다. 이제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왼쪽 보고 먼저 찍을게요. 요즘은 연기 내공을 다지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 웃어주시고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트 한 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로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가운데에서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예쁘시니까 많이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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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ilsやね Baum Jeffries 서비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